자 172페이지 비용상환청권 나와 있는데요 임대차 효력에 관한 문제요 우리 이제 강의노트는 172페이지 교과서는 452페이지 비용상환청권 이렇게 되는데 사실 임대차가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는 거에요 우리 뭐라 그랬죠 계약법이 열무제 나온다 그랬죠 우리 지난주 3교시부터 지금 계약법 했는데 올해 4교시까지 그러니까 한 6시간 강의를 하고서 10문제가 나오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중에 요거를 또 1시간 동안 하는 거니까 되게 많이 나오는 거죠 한 2, 3문제쯤 나와요 한 3문제 요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사실 다음주에 공부하는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도 임대차의 연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까지 치면 5문제 이상인 거야 되게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된다 근데 이제 임대차 편에서 매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이 표다 이 표가 매년 빠지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 강의노트에 있는 대로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외우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 한번 봐 보세요 이걸 잘 봐보면 금방 알 수 있어 우리 이제 비용상환청권, 부속물매청권, 지상물매청권 이걸 비교해서 볼 건데 지상물 그러면 이게 지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게? 토지잖아요 토지임차인한테 인정해주는 권리죠 그 다음에 이제 부속은 어디다 시키겠어요? 건물이 시키는 거죠 부속물매청권은 건물 임차인한테 이렇게 인정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비용은 그게 제한이 없어 그래서 모든 임차인한테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네 이거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물 이렇게 돼 있는데 물이 물건에요 물건 물건 근데 비용은 물건이 아닌 거죠 근데 한마디로 부속물, 지상물은 뭐냐면 떼 갖고 갈 수 있는 거 뭐 차양, 샤시, 무슨 뭐 전기시설 이런 것들 나사 풀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 부속물이야 지상물은 파 갖고 갈 수 있는 것들 뭐 나무 이런 것들 지상물 근데 토지과는 별개로 다루어지는 것들이죠 독립성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 이거를 독립성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독립성이라고 해놨네 독립성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비용은 독립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구성 부분이 됐다 이렇게 말한다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 예를 들면 임차인이 살면서 화장실이 너무 엉망해요 타일이 너무 엉망해 막 깨지고 나지가 났어 그러면 내가 그거를 타일을 바꿀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 타일을 나중에 떼 갖고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용상환청원권 문제가 되는 거죠 구성 부분이 됐어 떼 갖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떼 갖고 갈 수 있는 것을 야 너 사! 라고 하는 것이 부속물 매체용권이다 됐죠? 이렇게 구별해 주시면 된다 그런데 이제 봐보세요 채무불량이 돼서 이게 참 이익이 연체가 있으면 참 이익이 연체가 있으면 해지할 수 있죠 해지됐을 때 사세요 하면 된다 안 된다? 돼요 안 돼? 안 돼 주인 입장에서 뭐라고 할까요? 인상 좀 보이죠 지금 이 사람이 세도 밀린 주제 뭐라고요? 세도 밀린 주제 무슨 매수 친구야 됐죠? 그러니까 이 말은 네가 떼 갖고 가 이 말이야 떼 갖고 가 이게 그 말이다 그러니까 행사 못해 떼 갖고 가 파 갖고 가 이 말이야 그런데 파일은 떼 갖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달라고 할 수 있어야 돼 이 말인가요 떼 갖고 갈 수가 없으니 또 한 가지 일시 사용 임대차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편신에 1박 2일로 놀러 갔어요 그런데 1박 2일로 놀러 가서 뭘 붙이냐고요 뭘 붙여 뭘 심고 됐죠? 1박 2일 동안 비용이 들어갈 수는 있어 예기치 않은 비용이 들어갔어 주인한테 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매수 청구권은 안 된다 다시 1박 2일 동안 뭘 붙이냐고요 뭘 심고 이해 됐죠? 인정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 봐보자고요 유치권 문제는 이게 수공비 일때만 되죠 그러니까 임대차에서는 이게 비용상환청권에서만 생기는 거야 특히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서 문제가 되는데 이런 거 없다고 어디서 뭐만 있다고요? 비용상환청권만 있다고 비용상환청권만 유치권인데 부속물 매수 청구권 특히 임대차에서는 보증금, 권리금 이런 것들이 나와요 유치권과 관련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여기서 동시행관계 이렇게 써놨네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임차인이 비용을 받아서 나가야 되는데 안 주면 유치권 행사하면서 버틸 수 있다 이거예요 돈 줄 때까지 그런데 이때는 돈 안 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동시행관계를 주장하면 된다고 왜냐하면 이 매수 청구권은 아시다시피 매수 청구했던 형성권이 돼서 시가로 매매가 돼버렸죠 시가로 매매가 성립했으니 매매는 동시행관계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안 주면 매수인 지금 임차인이 파는 입장이야 너 이거 사 그러니까 임차인이 파는 입장이고 매도인 입장이죠 그리고 임대인이 매수인 입장이야 줄 때까지 못 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이 매수 청구권들은 기본적으로 편면적 강행 규정이에요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이거는 뭐냐면 이게 임차인에게 불리한 때만 무효가 돼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만 임차인이 유리하면 문제 안 삼아 완전히 한쪽 편만 들어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그런데 비용상환청권만은 이미 규정이다 이렇게 말한다 포기약정이 가능해 원상복구 약정을 하면 비용상환청권을 포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유치권도 없는 거죠 잘 봅니다 다시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여기는 사회적 강좌와 약자로 나뉘어요 임차인이 약자가 되죠 그래서 그래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의 많은 대부분의 규정들을 뭘 해놨다 강행 규정 그러니까 강행 규정을 외우고 계시면 안 돼 강행 규정 되게 많아 그걸 외우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제 그중에도 임의 규정은 있다고요 앞에서 우리 등기청권 임의 규정이었죠 그 다음에 여기 비용상환청권 임의 규정이라고 임의 규정인데 이게 제일 유명해 임의 규정 제일 유명하다 임의 규정 중에서 여기서 임의 규정 중에서 비용상환청권이 임의 규정이라는 게 제일 유명하다고 등기청권 비용상환청권 뒤에 가면 다시 이제 두 개가 더 있어 그건 그때 또 보시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거 봐주신다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실 것으로 우리 전세권에서 공부했는데 전세권자가 부속물 배치 청구할 때 아무 때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두 가지 경우에서만 됐었죠 동의 매수 동의 매수가 뭐냐면 그걸 부속시킬 때 주인 동의를 받고 부속시켰을 때 주인한테 샀을 때만 부속물 배치 청구한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다른 데서는 그런 걸 따져 안 따져 안 따진다고 안 따진다 동의 매수는 부속물 배치 청구한에서만 나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뒤에서 나올 건데 이걸 이렇게 한번 정리해 두시고요 계속해서 비용 상환청구 한번 볼 건데 이제 요거는 우리가 많이 봐서 항상 비용에는 필요비와 유익비 두 가지가 있죠 필요비와 유익비가 있다 네 비용에 필요비와 유익비가 있는데 필요비는 유지수선비 아까 유지수선물을 임대인이 부담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돈을 임차에 썼을 때는 달라고 할 수 있다고 필요비 상환청구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유익비는 유익하게 만든 거잖아요 유익하게 만든 데 들어간 비용 그게 가치증대 비용 계량공사를 했어 부엌 계량을 했어 돈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유익비라고 그런데 이 필요비는 사실 원래 임대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임차에 썼잖아요 그러니까 즉시 들어간 즉시 달라고 할 수 있어 임대차 존속 중에도 할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변기가 고장났어요 그러면 주인이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인이 고쳐줘야 되는데 안 고쳐줘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내가 나도 써야 되잖아요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쳤어 돈 들여서 사람 불러서 고쳤단 말이에요 돈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바로 달라고 문자 보낼 수 있다고 계좌번호 일로 넣어주세요 얼마 들어갔어요? 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유익비는요 그 계량공사를 해서 그 사람이 나갈 때 뭔가 남아있어야지 자기가 다 쓰고 달아지고 없어 달라고 할 게 없다고 그래서 임대차 종료 시에 가액 증가가 현존할 때 현존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유익비는 그 들어간 돈과 지칠 금액이나 증가액 중에서 누가 선택을 해서 임대인의 선택 항상 우리 유익비에서는 선택의 문제가 있었죠 선택을 누가 한다고 그랬었죠 돌려받는 사람이 그래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그러면 회복자가 선택을 했죠 회복자 소유자 설정자 우리 지상권 전세권에서는 설정자가 하는 거야 여기는 임대인 그러니까 그 원리만 알면 다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 선택할 게 없죠 들어간 돈 다 수리비 다 줘야지 전액이니까 선택할 게 없어 그리고 유익비에서는요 상당한 상환기간의 허여 이걸 한꺼번에 줄래니까 힘들어 그래서 나갈 때 기간을 좀 말미를 줄 수도 있어 그래서 상당한 상환기간의 허여 허여가 유예죠 그러면 돈은 나중에 줘도 된다 이 말이니까 그때 유치권 행사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된다 필요비에서는 그런 거 없다고요 이걸 같이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연결시키고 막 자꾸 그래 그러면 막 틀려버려 이렇게 이렇게 연결시키면 이렇게 연결시키면 틀린다고 아셨죠 이걸 비교해서 보시라고 제가 그걸 표로 쭉 만들어놨죠 그 다음에 앞서서 보신 것처럼 이 비용상환점권 규정은 임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상복구 약정을 할 수가 있는데 원상복구 약정을 하면 비용상환점권을 뭐 한 거라고요 포기한 거라고 포기했으니까 유치권이 있어요 없어요 이때는 유치권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제척기간과 관련해서 이게 임대차가 끝났을 때가 아니고 돌려준 날부터 임대인이 돌려받은 날부터 6개월 이렇게 돼 있다 나중에 딴 데 가면 또 종료시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헷갈려 돌려준 날부터 6개월 이렇게 돼 있다 목적물 반환시부터 거기 다 나와 있죠 네 이렇게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내용은 다 설명이 됐고 우리 부속물배청권 가는데 부속물배청권은 다른 거 없어요 네 어쨌거나 건물 임차인 얘기는 다 봤고 그 다음에 부속물 그랬는데 이 부속물이라는 게 독립성 있는 거라고 독립성이 없으면 이건 비용 유익비 문제가 된다 그랬었죠 독립성이 없으면 근데 이게 부속물배청권이 인정되려면 그게 임대인한테도 쓸데 있는 거야 돼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거야 돼 임차인의 특수 목적을 위해서 설치한 것은 안 돼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요 예를 들면 우리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 집이 중국집함에서 간판을 달았단 말이에요 그 간판 떼 갖고 갈 수도 있자 근데 주인 동의 받고 붙였어 그래가지고 나가면서 야 너 사 네가 동의해줬잖아 그러면 안 되죠 아니 그 주인은 쓸 데가 없잖아 그게 그 간판을 계속 달고 장사할 거면 몰라도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되는 거지 동의 매수 받고요 이거는 그대로 다 된 거예요 새 못 죽어 쫓겨나면서 매수용권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토지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용권 남아있는데 잘 한번 봐보세요 이걸 조금 더 풀어서 보면 토지임대차가 기간 만료가 돼서 끝났어 그런데 그 위에 지상물이 그대로 쌩쌩하게 있어 건물기타 공작물이나 수목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임차인은 1차적으로 갱신청구할 수 있죠 우리 지상물 매수용권이 다 공부한 거예요 이거 근데 임대인이 거기다가 승낙할 수도 있어요 승낙하면 뭐가 돼요 갱신이 되죠 근데 고절해버려 승낙시는 갱신이 될 건데 고절해버려 그러면 2차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지상물 매수용권 이거 너 사 근데 매수용권을 했던 이게 형성권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시가로 매매가 이루어져 버려 이렇게 된다 시가로 매매가 이루어져 버려 이걸 이쪽에다 좀 써놓고 볼게요 두 가지 일단 전속기간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했는데 그 위에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다 그대로 있어 그런데 이거를 파 갖고 가기가 힘들어 버리고 가기는 아까워 그래서 이때는 토지임차인이 임대인한테 하는 거예요 임대인한테 임대인한테 야 너 갱 좀 더 빌려줘 갱신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임대인이 승낙을 하면 갱신이 돼요 그런데 이제 거절해 버렸어 그러면 토지임차인한테 지상물 매수용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이 지상물 매수용권은 그야말로 이름은 청구권 이렇게 돼 있지만 매수 청구를 했더니 매수가 이루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 형성권 아까 봐보세요 매매 예약 완결권 이거를 행사를 했더니 매매 없던 매매가 만들어져 버렸어 그래서 그 예약 완결권을 뭐라고 한다고요? 형성권이라고 한다고 우리 전에는 또 취소권 가지고 얘기했었죠 취소권은 일단 계약이 유효인데 취소했더니 무효로 만들어버려 해제권도 그렇죠 그런 것들 다 뭐라고 한다고요? 형성권 형성권을 많이 물어보면 거기서 뭐라고 써놨을 건데 안 물어보는 데서는 차라리 얘기를 안 하는 것뿐이에요 다 형성권이야 형성권은 기본적으로 제척기간이다 됐죠? 그런데 이렇게 형성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가로 매매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봐보세요 이건 존속기간을 정했을 때 그렇죠? 존속기간을 정했을 때 그런데 존속기간 정하고 1차적으로 갱신청구를 하는데 거절하면 그때 지산물 매시청권 2차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간 약정을 하지 않았을 때 해지 통고래요 해지 통고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코절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로 다이렉트로 뭐 할 수 있다고요? 매시청구 할 수 있어 그런데 아까 우리 채무 불행으로 해지가 됐어 참 연체가 2기 연체가 돼서 해지가 됐어 그러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 그랬죠 사실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아니 존속기간 만료했는데 갱신청구하고 거절했을 때 매시청구원 그랬잖아요 그런데 새가 밀려서 쫓겨나고 있어 쫓겨나고 있을 때 갱신해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갱신청구원을 전제로 인정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아주 시험으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를 봐 보시면 일단 이거 봐 보세요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했을 때 인정되는데 청구하고 거절했을 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지 통과할 때는 바로 그게 거절이라니까 되지만 차임 연체가 돼서 해지할 때는 매시청구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됐죠?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건물 수목 등 지상으로 현존해야 되는데 건물 가지고 봐 보면 건물이 이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안 따져 그건 임차인 입장에서 보는 거야 임차인 입장에서 임차인한테 임차인 내가 써야 되겠대 그럼 갱신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거절하면 매수해야 돼 임대인 게 소용이 있는지도 안 따져 또 임대인 동의도 안 따져 아까 동의 안 따진다 그랬잖아요 그 말인 것이다 또 믿은기 뭐가 이런 것도 안 따져 됐죠? 안 따진다고 아니 임차인이 갱신청구하겠다 그러면 갱신하는 거야 거절하면 사야 돼 그런데 이건 봐보자고요 건물이 제3자 소유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이 됐어 그럼 매수용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옆집 땅에 걸쳐서 지어졌어 그러면 옆집에서 나중에 건물 철거라고 요구할 거 아니에요 내가 건물 철거해야 되는데 사야 돼?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제3자 소유 토지 위에 걸쳐 있으면 안 돼 그러나 이게 구분 소유 객체가 될 수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지상물배출권 행사 지상물배출권 행사의 당사자 그러는데요 지상물배출권 행사의 당사자 여기는 일단 아까 토지임차인 그랬죠 토지임차인으로서 그 사람이 뭐해야 되느냐 하면 주인이어야 돼 주인이어야 팔고 나가지 지상물 소유자 그 다음에 봐보죠 임차권 소멸 당시 임대인한테 해야지 그런데 신소유자에게는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한번 봐보자고요 갑이 임대인 의리 임차인 그래서 의리 갑한테 매수용구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X임대차가 있는데 그 위에 Y지상물이 있어 그런데 주인이 나중에 바뀌었어 X가 매매로 넘어가서 병으로 넘어갔어 그런데 임차권은 채권이라고요 안 된다니까 그런데 뭘 갖추고 있으면? 대학력을 갖추고 있으면 이걸 놓치면 안 되지 대학력 있는 사람만 신소유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고 이건 일반 원리죠 몰라도 알겠잖아 이제 그 다음에 매수용구할 행사를 했어 그럼 시가를 대금으로 해서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 거야 그런데 봐보세요 우리 건물이 있는데 건물을 살 때 지금 그 건물이 얼마짜리일까 이걸 보는 거예요? 그 건물 들어갔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지금 얼마짜리인가 이걸 보지 아니 전에 건물 지을 때 많이 들어가고 그 전에 있던 건물 철거하는데 돈이 매우 많이 들어갔대 그걸 말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철거 비용까지 포함시키면 안 되지 그냥 건물값만 받는 거지 이해 되죠?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요 만약에 그 건물이 5억짜리인데 근저당에서 최고액 3억 이렇게 돼 있대 3억 이렇게 돼 있대 그랬을 때 그 건물값이 5억이에요 3억 뺀 2억이에요 공제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5억이라니까 5억 맞았죠? 2억이 아니라고? 아니 봐보세요 5억을 주면 이거 등기 말수하고 넘겨줄 거 아니냐고요 또 실제로 2억만 줄지라도 3억을 내가 안고 가는 거잖아요 공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야 5억이지 공제하는 게 아니라고요 알았죠? 몸 좀 잠깐 풀고 갈까요? 아 진짜 민법 너무 재밌어 해볼수록 재밌지 않아요? 처음 오신 분들은 조금 더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려내야지 돼 조금 있으면 점수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교만한 마음이 좀 들 거예요 나중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동시행 관계 보자고요 매매가 됐으니까 뭐요 서로 동시행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 됐죠? 네 여기를 잠깐 좀 보고 할게요 우리 체크 덜한 게 있는데 아 참 그 늦게 오신 분은 원래 우리 이걸 체크를 했어서 1, 2월 강의를 보면 제가 동그라미 생물을 막 해드리고 가고 있었잖아요 그죠? 아니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또 새로 오신 분이 계시니까 네 말씀드리고요 그 어디로 가시느냐면 454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454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지상물 매수 현구 관련 주요 판례가 있는데 1번에 여기서 지상물 소유자 동그라미 지상물 소유자에 하나여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거기서 세 번째 줄 쉼표 뒤에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 건물 매수 동그라미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매수한 사람도 아직 등기는 안 했으니까 소유자는 아니죠 법적으로 소유자는 아니죠 이 사람도 매수 현구할 수 있어 그렇고요 그 다음에 2번 허가 세모 적법 세모 허가 받지 않았어도 적법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3번 경제덕 가치 세모 임대는 게 소용 세모 없어도 돼 그리고 4번 세 번째 줄 임대 내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다 임대 내 동의 세모 필요 없어 그리고 이제 매매 대금은 두 번째 줄 행사 당시의 건물 시가 동그라미 행사 당시의 건물 시가 동그라미다 그 밑에 철거 비용 포함 세모 철거 비용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야 그런데 6번 보시면 두 번째 줄 제3자 소유 토지 세모 제3자 소유 토지 위에 있으면 그거 매수 현구하면 안 되지 나중에 그 집에서 철거하라고 할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구분 소유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 구분 소유 동그라미 구분 소유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돼 이 말인 것이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628조 보시면 차임 증감총권이 있죠 차임 증감총권이 있는데 이거 한번 봐보자고요 먼저 그 지상권에서는 지료 증감총권 이렇게 공부했고요 전세권에서는 전세금 증감총권 이렇게 공부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차임 증감총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비슷하죠 다 비슷한 내용이다 그래서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면 장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이 권리로서 세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보통은 증액만 지금까지는 보통 증액만 됐었는데 깎아달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니까요 뉴스 보니까 황당하더라고요 요즘 기름은 생산을 안 할 수가 없나 봐요 돈 줄 테니까 기름 갖고 가 이런 시대가 됐던 옛날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게 된다고 여기서도 그래서 주인은 올려달라고 그 다음에 새 든 사람은 내려달라고 할 수 있다고 이게 차임 증감총권이라고 그런데 이것도 강행 규정이야 그런데 우리 봐보세요 증액총권과 그 다음에 감액총권이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게 강행 규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건 임의 규정이라고 해야 될까? 우리 증액총권이 강행 규정이에요? 감액총권이 감행 규정이에요? 헷갈리죠? 이걸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이게 반대 특약을 해보고 그게 임찬에게 아까 불리한 것만 보유다 그랬죠? 유리한 건 상관없어 봐보세요? 감액금지특약을 맺었다고 보자고요 야 아무리 코로나가 10년 돼도 절대 깎는 거 없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강행 규정이네 감액총권이 강행 규정이야 이게 임찬한테 인정되는 권리잖아요 그런데 봐보세요 증액금지특약을 해 야 지금 들어오면 네가 사는 동안 네가 장사하는 동안은 절대 안 어울릴게 딴 데 막 이 세가 천만원, 이천만원 돼도 내가 오백만원씩만 받을게 이렇게 했어 절대 안 어울리기로 했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임의규정이야 됐죠? 이거를 헷갈려 그런데 헷갈리는데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이거를 반대 특약을 해보면 금지특약을 해보면 금방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거기서 두 번째 줄 우리 차임 감액금지특약 세모 이건 안 돼 차임 증액하지 않는다는 특약 동그라미 책에서 메울 필요가 없어 됐죠? 증액하지 않는다는 건 좋은 거잖아요 임찬이한테 기준이 그거라니까 임찬에게 유리하면 상관없어 불리하면 무효야 네 이렇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차임 2기 연체 이 얘기는 됐고요 그 다음에 458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이걸 볼 건데요 이거 한번 봐보자고요 이걸 이렇게 한번 놓고 갑과 을 사이에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기약 그래서 임차권이 있는데 의리평한테 X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그런데 우리 지상권 전세권에서는 처분의 자유가 있다고 그랬죠 처분의 자유가 있어서 동의 받을 필요 없이 양도할 수 있다니까 양도하는 게 파는 거라고 매매하는 거라고 아셨죠? 임차권 양도도 파는 거예요 매매가 가능해 그런데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동의 받고 하라고 그런데 만약에 동의 받지 않고 했어 위반했어 그러면 임대인이 뭘 할 수 있다고요? 너 나가 라고 할 수 있다 위반했을 때 헤디권이죠 헤디권인데 단 이와 관련해서 이걸 좀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배신적 행위일 때만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랬죠 을과 병이 부부간이에요 부부간인데 상가 건물을 빌려서 거기서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필요상 남편이 아내한테 이 임차권을 양도하고 이 사람은 임차인이다 라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주인이 다른 사람이 더 준다는 사람이 나타난 거죠 그랬더니 야 너 나가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나 못 나가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못 나가 이렇게 한 거라니까 그래서 법원에 갔잖아요 법원에 갔더니 판사가 뭐라고 그랬더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죠 좀 동영상을 보자고 했었는데 또 봤지만 지금 지금 시간이 됐죠 안 본 거예요 봤지만 지금 시간이 된 거예요 네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참 사람이 그런다 그랬잖아요 갑한테 뭐라 그랬어 참 사람이 아니 부부간에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말도 안 되지 근데 참 사람이 이렇게 쓸 수 없으니까 이게 사실 법정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배신적 행위라는 용어를 집어넣은 거야 배신적 행위가 아니니까 이런 경우는 해지하면 안 돼 제한을 둔 거죠 법정문에 없어 근데 이것도 참 사람이 그런 소리가 나오게 생겼으면 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다는 말인 거죠 근데 이거 한번 봐보자고요 우리 대학력 있는 임차권이야 그랬을 때 동의 바꿔야 될까 동의 안 바꿔 해도 될까 동의 받으라고 해놨죠 왜 그럴까요 우리 봐보세요 지상권 전세권은 얘는 물권이야 그래서 동의 없이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임차권 등기한다고 얘가 전세권 되는 거야 임차권은 임차권인 거지 그래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다 얘가 수박이에요 임차권은 호박이야 거기다가 등기를 했네 그러면 그거를 줄근 호박이라고 하지 전세권이라고 안 한다고 호박이 수박 되는 거 아니다 줄근 호박이라고 나는 호박 얘기만 했지 지금 딴 얘기 안 했어요 전세권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동의가 필요한 거야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하는 특이야 그랬어 그러면 야 동의 없이 네 맘대로 해 라고 했다고 보자고요 갑과 을이 그러면 을한테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강약 규정이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해 됐죠 그러니까 봐보세요 아까 우리 등기 비용 차임 증액 그리고 동의 이거는 임의 규정이야 뒤에 가면 나와요 됐죠 그런데 일시 사용 임대차 일 때가 있어요 일시 사용 임대차 일 때 이걸 동의를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동의를 받아야 돼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펜션 예약을 한 거예요 펜션 예약을 했는데 내가 못 가게 생겼네 그럴 때 누가 근데 그 옆집에서 가겠대 그냥 자기들끼리 합의로 넘기면 되느냐 그런 거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인한테 말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중에 방 한 칸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 거야 이럴 때는 동의가 필요 있다 없다 그때는 주인한테 말 안 해도 돼 됐죠 방 한 칸만 빌려주는 것도 가능하다니까요 그때는 주인한테 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요거 잘 몰랐죠 요거는 좀 알아주셔야 된다 그런데 이제 요걸 한번 봐보자고요 여기서 만약에 동의 없이 했어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동의 없이 양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해지권이 생기긴 하는데 사실 이 동의는요 요게 대항요건이다 이렇게 말한다 효력요건이 아니고 대항요건이야 즉 병이 갑한테 대항하기 위해서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을과 병의 이 양도 전대 계약 자체는 그대로 유효인 거예요 유효다 유효라고 다만 이제 을이 넘겼으니까 전대했으니까 동의를 받아줄 의무를 부담하는 거죠 동의를 받아줄 의무를 부담한다 요렇게 되는 거야 됐죠 동의를 받아줄 의무를 부담하는데 만약에 못 받아줬어 그러면 책임져야지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이제 병 입장에서는 이렇게 동의 없이 하는 것을 특히 무단 양도 또는 무단 전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병이 갑한테는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대항요건을 못 갖췄잖아요 그래서 갑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게 뭐가 되느냐 불법 점유가 된다는 거죠 불법 점유가 돼서 갑은 병을 상대로 돌려줘 돌려줘 라고 반환 충고할 수 있다 반환 충고할 때는 을한테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을이 써야 되니까 을한테 돌려줘 1차적으로 만약에 해지를 했어 반환 받을 수가 없죠 그때는 나한테 돌려줘 라고 할 수 있다 간접 점유자가 반환 충고할 때 1차적으로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충고하는데 직접 점유자가 임차인이잖아요 그런데 반환 받기를 원치 않거나 반환 받을 수가 없어 그러면 2차적으로 자기에게 그거랑 비슷하게 이렇게 한다 그런데 이제 불법 점유가 되면 보통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게 되는데 봐보세요 이 임대차 계약이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을이 계속 차임직의범을 부담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손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려면 그 사람이 자기한테 손해가 생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게 아니야 그러면 이걸 청구 못한다 이렇게 된다 여기 좀 헷갈려요 이렇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의가 있는 전대차를 좀 잠깐 봐 볼게요 동의가 있는 전대차인데 봐보세요 임대차 계약이 있는데 이번엔 갑의 동의를 받고 의리평한테 X에 대한 전대차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이 임차인이 전대인이 된 거죠 이때 전대인은 이 전자가 구를 전자라니까 자기한테 있는 걸 한번 굴려서 넘긴 거야 이 사람을 전차인이라고 하는데 전대차 계약을 맺는 거죠 이랬을 때 이 전대차 이거는 자기가 세를 내서 또 세를 주면 이건 임대차죠 그런데 꼭 세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무상으로 빌려줬어 그러면 이걸 사용대차라고 한다 임대차 사용대차가 된다 됐죠?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갑과 을 사이에는 이 임대차 계약 내용에 따라서 또 을과 병 사이에는 이 전대차 계약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데 갑과 병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 관계도 없어 됐죠? 계약 관계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 동의를 해준 임대인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으니까 그때 임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 권리를 가져라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전차인은 너 직접 의무를 부담해라 그러니까 원래는 세를 이렇게 줘서 이렇게 줄 수 있는데 다이렉트로 이렇게 줄 수도 있어 대신에 너는 권리는 없어 이렇게 한다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아 무슨 계약 관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때는 전차인이 의무만 부담한다 그래서 특히 이런 것을 편면적 의무 규정 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임대를 보호해 줘요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임대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예를 들면 코로나 때문에 도저히 그 업종은 장사가 안 된대 근데 빼겠다고 하는 경우 지금 빼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전대차 계약을 맺겠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임대인 입장에서 동의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안 해주는 게 좋을까요 동의해 주는 것을 주저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사실 세의 받는 게 문제지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도 받을 수가 있어 근데 이 사람한테도 직접 받을 수가 있잖아요 아니 이 집이 망해버리면 돈 못 받는다니까 그러면 동의를 해주는 게 나아 동의 안 해주는 게 나아 해주는 게 낫죠 동의해 주는 것을 주저하지 말자 아셨죠 건물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네 그런데 또 한편 이렇게 동의 받았으니까 이 전차인은 또 적법 전차인이에요 적법한 전차인 이 사람을 또 보호해 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실 이게 이거예요 이 임대차 계약을 전제로 전대차 계약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차가 끝나버리면 안 돼 근데 이제 동의를 해줬는데 갑과 을이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한대 뭐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이 전차인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야 전차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야 이렇게 해서 보호를 해준다 또 한편 이게 기간 약정이 없어요 해지통고 할 수 있겠죠 해지통고를 했어 그러면 요거를 병한테도 통지해줘라 이렇게 말한다 해지통고의 통지다 우리 해지통고를 하면 말미를 줬죠 6.15 그 말미를 이 사람한테도 줘야 돼 이렇게 되고 다만 요거하고 구별해서 만약에 을이 세를 안 줘요 참 이기연체가 있어 그러면 바로 물론 이때는 또 병한테도 말을 했을 때 병도 안 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버릴 수가 있다 해지할 수 있는데 해지일 때는 통지할 필요 없어 지금 뭐 지금 갑이 열받아 있는 상태야 통지할 필요 없다 해지통고는 통지를 한다 해지는 통지를 안 해 그 다음에 봐보세요 이제 이 사람이 만약에 건물 전차인이야 그러면 부속물 배치원권 또 토지 전차인이야 그러면 지상물 배치원권 요런게 인정된다 이 말인거죠 접고 뱉을 때 그 원리를 그대로 여기다 적용을 하면 된다 여기를 잠깐 체크해보고 체크해보고 한번 봐볼게요 여기서는 일단 우리 459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이번에 임대니 동의 없는 양도전대가 나와 있는데 이번에 동의 세모 동의가 없을 때를 전조를 해서 보자고요 그래도 이 계약 자체는 두 번째 줄 뉴효 동그라미 다만 임차인은 동의를 받아줄 의무 동의를 받아줄 의무 동그라미 근데 못 받아줬어 담보 책임 동그라미 하지만 그거를 임대인한테는 말 못하자 그래서 기역번 불법 점유 동그라미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불법 점유가 된다 따라서 임대인은 반환 청구 동그라미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첫 번째로 1차적으로 임차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 동그라미 임차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니은번 그렇지만 불법 점유가 되긴 하지만 손해배상 세모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한다 그 옆이나 밑에 부당이득 X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못한다 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임대인의 동의 있는 임차물의 전대 이번엔 동의했다 동그라미 쳐볼게요 우리 잠깐 그 위에 임차권 양도는 뭐냐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요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 그리고 병한테 임차권을 양도해버리면 아예 을은 빠져버리고 요관계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대는 을이 임차인으로 있으면서 또 이렇게 세를 주는 거죠 저기서 본 것처럼 이해 됐죠? 네 다르다 그런데 이제 전대차가 문제되기 때문에 일단 630점 630점 조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항에서 전차인 동그라미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부담 동그라미 네 이렇게 둡니다 그 옆에다가 편면적 의무규정 이렇게 써두겠습니다 의무만 부담해 권리는 없어 그리고 넘어가셔서 4번에 동그라미 4번 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이 나와있죠 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 631조 조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31조 조문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합의로 계약 종료 동그라미 전차인의 권리 소멸 세모 합의로 계약을 종료해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아 아니 동의해줬으면 그 사람 쓸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638조 1항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기는 제모기 때문에 동그라미 칠 건데요 해지 통고는 기간 약정이 없을 때 하는 거죠 해지 통고 동그라미 통지 동그라미 해지 통고한 것을 전차인한테 통지해줘야 돼 통지를 해주면 635조 그 밑에는 와 있는데 615가 되는 거죠 615 전차인한테도 615가 적용된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동그라미만 칠게요 644조 매주천권 동그라미 지상물 매주천권 문제예요 647조 오른쪽에 전차인한테도 부속물 매주천권 부속물 매주천권 동그라미 제모기만 동그라미 쳐줄게요 그런데 8예에 가시면 8예는 차임 연체로 임대차가 해지 동그라미 여기는 통지 세모 통지할 필요 없어 해지 통과했을 때 통지하는 거지 해지했을 때는 통지하지 않는다고 아까 비교해서 봤죠 다른 건 다 됐고요 요거 한 가지만 봐볼게요 아까 정리한 것처럼 마지막으로 여기는 이제 우리 강의 노트에만 써놓은 건데 우리 임대차 규정은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니까요 그래서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무효야 그런데 임의 규정이 있어 등기 청구권 임의 규정이라고 그 다음에 비용 상황 청구권 임의 규정이라고 제일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차임 증액 청구권 감행 말고 증액 청구권 증액 금지 특강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임차권 양도 임대차 규정으로 임대차 규정으로 임대차 규정으로 동의 없어도 되잖아요 동의 없으면 더 좋은 거지 그래서 요거는 임의 규정이다 시험 문제로 다들 나온다 등기비용 증액할 때 동의 필요 없어 그랬었죠 네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주에는 마지막으로 민사특별법 들어간다 민사특별법 다음 주까지 하면 다음 주에 몇 문제가 있죠 남았죠 여섯 문제 절대 붙는다 네 수고하셨습니다